나랑 같이 살 수 있어? 나 보면 계속 아빠 생각날 거 아니야 닮았잖아 저는 이문정이라고요 제 말은 좀 조심하시라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생겨요? 꼭 저 뭐야 이 앞 정류장에 핀 거 어디론 그거 책 읽고 싶으세요? 책 읽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늘 그렇듯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부엌으로 간다 그녀가 미카의 우유를 데우는 동안이 좋을까? 아님 애인과 통화하며 TV를 보는 시간이 좋을까? 멍청하고 가엾은 여자 고작 3살짜리가 어떻게 뛰어내리겠는가? 2편 멍청하고 가엾은 여자 1편 멍청하고 가엾은 여자 한껏 이제 흐름을 Guten 원인은 여자 하늘의 우유를 데우는 여자 모니 certific을 안 하겠죠?